421번 누구를 기다리세요? 1. 구두를 신어요. 2. 구보를 하고 있어요. 3. 친구를 기다려요. 4. 여기서 기다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를 기다리세요? 1. 구두를 신어요. 2. 구보를 하고 있어요. 3. 친구를 기다려요. 4. 여기서 기다려요. 422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 괜찮습니다. 2. 미안합니다. 3. 축하합니다. 4.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 괜찮습니다. 1. 괜찮습니다. 2. 미안합니다. 3. 축하합니다. 4.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423번 423번 2.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3. 무슨 공구함 안에 있어요 4. 캐비닛 안에 넣어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네 희수씨의 공구함 못 봤어요? 1.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2.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3. 무슨 공구함 안에 있어요 4. 캐비닛 안에 넣어뒀어요 424번 이건 뭘로 잘라야 돼요? 1. 먼저 벽에 구멍을 뚫으세요 2. 전기드릴로 해보세요 3. 아니요, 가로로 잘랐어요 4. 톱으로 자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1. 먼저 벽에 구멍을 뚫으세요 2. 전기드릴로 해보세요 3. 아니요, 가로로 잘랐어요 4. 톱으로 자르면 돼요 425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니퍼로 자르면 돼요 2. 핸드카로 물건을 운반했어요 3. 용접기로 손잡이를 붙이고 있어요 4. 밴딩기로 포장하고 나서 하세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6.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니퍼로 자르면 돼요 2. 핸드카로 물건을 운반했어요 3. 용접기로 손잡이를 붙이고 있어요 4. 밴딩기로 포장하고 나서 하세요 4. 밴딩기로 포장하고 나서 하세요 4. 밴딩기로 포장하고 나서 하세요 426번 이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1. 네, 이거 받으세요 2. 네, 내일 갔다 올게요 3. 지금은 좀 바쁜데 어떡하죠? 4.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4.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5.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5. 네, 이거 받으세요 5. 네, 내일 갔다 올게요 6. 네, 내일 갔다 올게요 6. 지금은 좀 바쁜데 어떡하죠? 6.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6.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6. 드라이버 존 리안 씨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427번 427번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네, 손잡이를 돌려보세요 2. 네, 가르쳐 주시면 해 볼게요 3. 아니요, 여러 번 해 봤어요 4. 아니요, 어떻게 켜는지 몰라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6.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6. 네, 손잡이를 돌려보세요 6. 네, 가르쳐 주시면 해 볼게요 4. 아니요, 여러 번 해 봤어요 4. 아니요, 어떻게 켜는지 몰라요 428번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1. 반 정도 끝냈어요 2. 일주일 걸렸어요 2. 일주일 걸렸어요 3.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6.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6. 일 6. 반 정도 끝냈어요 6. 반 정도 끝냈어요 7. 일주일 걸렸어요 7. 일주일 걸렸어요 7. 일주일 걸렸어요 8. 일주일 걸렸어요 8.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429번 429번 3. 상자 천 개를 오늘 오후까지 납품할 수 있을까요? 1. 트럭으로 상자를 실어 보내세요 2. 물론이죠 납품 날짜를 미루세요 3. 지금부터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4. 상자 천 개를 오늘 오후까지 납품할 수 있을까요? 4. 다시 들으십시오 5. 상자 천 개를 오늘 오후까지 납품할 수 있을까요? 1. 트럭으로 상자를 실어 보내세요 1. 트럭으로 상자를 실어 보내세요 2. 물론이죠 납품 날짜를 미루세요 3. 지금부터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4. 네, 내일 오후까지 끝낼 수 있어요 4. 네, 내일 오후까지 끝낼 수 있어요 4. 430번 4. 여기 있는 철구는 어디에 옮겨 놓을까요? 1. 일단은 그냥 두세요 2.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3. 여기로 가져오려고 해요 4. 여기 있는 철구는 어디에 옮겨 놓을까요? 4. 제가 저쪽으로 다 옮겨 놓았어요 1. 일단은 그냥 두세요 2.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3. 여기로 가져오려고 해요 4. 여기로 가져오려고 해요 4. 직장에서 즐겁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1. 서로 피해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2. 공구 사용 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3. 직장 예사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4. 회식은 직원들을 단합시키니까 중요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6. 직장에서 즐겁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7. 1. 서로 피해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7. 2. 공구 사용 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4. 회식은 직원들을 단합시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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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이 소화기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1. 먼저 안전핀을 뽑으세요. 2. 먼저 플러그를 꽂으세요. 3. 먼저 전원 스위치를 켜세요. 4. 먼저 소화전 밸브를 돌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소화기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1. 먼저 안전핀을 뽑으세요. 2. 먼저 플러그를 꽂으세요. 3. 먼저 전원 스위치를 켜세요. 4. 먼저 소화전 밸브를 돌리세요. 433번 안전띠를 꼭 내야 하나요? 1. 안 매면 추락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2. 안 매면 누전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3. 안 매면 누출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4. 안 매면 감전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띠를 꼭 내야 하나요? 5. 안 매면 추락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6. 안 매면 누전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6. 안 매면 누출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6. 안 매면 감전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6. 안 매면 누출사고시 위험할 수 있어요. 434번 434번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은 어떻게 할까요? 1.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치웁시다. 2.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 박힌 유리를 빼고 소독약을 바르세요. 4. 가스를 빨리 끄세요. 5. 저는 환기를 시킬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은 어떻게 할까요? 6.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치웁시다. 6.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6. 박힌 유리를 빼고 소독약을 바르세요. 7. 가스를 빨리 끄세요. 7. 저는 환기를 시킬게요. 435번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1.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2.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거예요. 3.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4. 작업장에서 떠드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6.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6.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거예요. 6.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6. 작업장에서 떠드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6.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무줄을 옮겼나요? 7. 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7. 계약기간이 끝나서 영구 출국해요. 7. 아니요. 회사 사정상 공장을 폐업했어요. 8. 아니요. 어제 개업을 해서 정신없이 바빠요. 8. 다시 들으십시오. 9. 계약기간이 끝나서 영구 출국해요. 9.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무줄을 옮겼나요? 9. 네, 계약기간이 끝나서 영구 출국해요. 10. 아니요. 회사 사정상 공장을 폐업했어요. 10. 4. 아니요. 어제 개업을 해서 정신없이 바빠요. 10. 437번 10. 샤워실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11. 네, 외박실 관리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11. 네, 기상 후 침대 이불은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11. 3. 글쎄요. 작업 중 집중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11. 4. 별로 없어요. 사용 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11. 다시 들으십시오. 11. 샤워실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11. 네, 외박실 관리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12. 네, 기상 후 침대 이불은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12. 네, 기상 후 침대 이불은 깨끗이 장 heavy fárk 14. 응원을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14.альной 하루부터 구매합니다. 14. 별로 없어요. 사용 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14. deploy Regel age good 24. 회사삼실 거에요. 14. 하 ave 음식을 켜ason 438번 전기난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1. 동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더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3. 사용한 후에는 꼭 스위치를 꺼주세요. 4. 난로는 휴게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기난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1. 동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더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3. 사용한 후에는 꼭 스위치를 꺼주세요. 4. 난로는 휴게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439번 5. 기숙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2. 작년 6월부터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3. 신청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해요. 4. 한 번 들어가면 2년 정도 지낼 수 있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기숙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6.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6. 작년 6월부터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6. 신청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해요. 6. 한 번 들어가면 2년 정도 지낼 수 있어요. 440번 조금 전에 민우 씨랑 일 싸운 거예요. 1. 서로 우회한 게 있었어요. 2. 서로 화해한 게 있었어요. 3. 서로 배려한 게 있었어요. 4. 서로 사과한 게 있었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민우 씨랑 일 싸운 거예요. 1. 서로 우회한 게 있었어요. 1. 서로 우회한 게 있었어요. 2. 서로 화해한 게 있었어요. 3. 서로 배려한 게 있었어요. 4. 서로 사과한 게 있었어요. 4. 서로 사과한 게 있었어요. 4. 서로 사과한 게 있었어요. 4. 저녁에 약속 있어요? 4. 저녁이에요. 5. 회식이 있었어요. 5. 회식이 있었어요. 5. 회식이 있었어요. 6. 친구를 만났어요. 6. 친구를 만났어요. 6. 약속을 지켜야 해요. 6. 다시 들으십시오. 6. 저녁에 약속 있어요. 7. 저녁에 약속 있어요? 7. 저녁이에요. 8. 회식이 있어요. 8. 회식이 있어요. 9. 친구를 만났어요. 9. 회식이 있어요. 9. 많이 지켜요. 오늘 회식에 참석하세요. 109. 내일 아침은 안 먹어요. 109. 기회식이 있어요. 109. 내일 아침은 안 먹어요. 아니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4 아니요, 규칙을 지켜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식에 참석하세요. 1 네, 아침은 안 먹어요. 2 네, 회식이 있어요. 3 아니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4 아니요, 규칙을 지켜야 해요. 443번 신랑하고 수진 씨가 잘 어울리지요. 1 800대 한복을 입어요. 2 전통 홀레도 보고 싶어요. 3 네, 정말 잘 어울려요. 4 생일을 축하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랑하고 수진 씨가 잘 어울리지요. 1 800대 한복을 입어요. 800대 한복을 입어요. 2 2 전통 홀레도 보고 싶어요. 3 4 네, 정말 잘 어울려요. 4 생일을 축하해요. 444번 돌 잔치에 가면 뭐해요? 1 네, 아침은 안 먹어요. 2 생일 축하도 하고 밥도 먹어요. 3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요. 4 육아죽을 위로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돌 잔치에 가면 뭐해요? 1 네, 아침은 안 먹어요. 2 생일 축하도 하고 밥도 먹어요. 3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요. 4 육아죽을 위로해요. 4 445번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1 1 저도 아기를 좋아해요. 2 두 손으로 선물을 드리세요. 3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 4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5 저도 아기를 좋아해요. 2 2 두 손으로 선물을 드리세요. 3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 4 4 아이가 세 명 있어요. 4 아이가 세 명 있어요. 4 4 4 4 4 4 4 5 5 5 운동을 매일 해요. 1 네, 일주일에 한 번씩요. 2 네, 내일 운동회가 있어요. 3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만요. 4 4 4 4 아니요. 저는 내일 못 가요. 5 5 5 5 다시 들으십시오. 6 운동을 매일 해요. 6 7 1 네, 일주일에 한 번씩요. 8 8 8 9 10 8 9 10 10 11 11 4 11 11 12 12 14 14 14 14 7번 수진 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요. 2. 제 취미는 독서예요. 3.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어요. 4. 전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진 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요. 2. 제 취미는 독서예요. 3.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어요. 4. 전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448번 5.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1.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2. 제주도 여행할 때 만났어요. 3. 친구와 만나서 영화를 봐요. 4.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6.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6. 제주도 여행할 때 만났어요. 6. 친구와 만나서 영화를 봐요. 6.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449번 누구를 기다리세요? 1. 여기서 기다려요. 2. 구두를 신어요. 3. 구두를 신어요. 3. 구두를 하고 있어요. 4. 친구를 기다려요. 4. 친구를 기다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를 기다리세요? 1. 여기서 기다려요. 1. 여기서 기다려요. 2. 구두를 신어요. 3. 구두를 신어요. 3. 구두를 하고 있어요. 4. 친구를 기다려요. 450번 지연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1.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2.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3. 회사에서 한국 음식을 줘요. 3. 회사에서 한국 음식을 줘요. 4.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4.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지연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5.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6.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5. 잠을 기다려요. 5. 회사에서 한국 음식을 줘요. 5.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잠을 기다려요. 6. 잠을 기다려요. 451번 제가 성을 차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성을 차릴까요? 1. 네, 장을 봐오세요. 2. 네, 성을 차리세요. 3.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4.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철선은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1. 망치로 끊으세요. 2. 팬츠로 끊으세요. 3. 용접봉으로 붙이세요. 4. 테이프로 붙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철선은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1. 망치로 끊으세요. 2. 팬츠로 끊으세요. 3. 용접봉으로 붙이세요. 4. 테이프로 붙이세요. 4.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1. 네, 아침은 안 먹는 편이에요. 2. 네,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3.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4. 네,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1. 네, 아침은 안 먹는 편이에요. 2. 네,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3.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4. 네,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4.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1. 보통 아침에 해요. 2. 내일까지 끝내야 해요. 3. 작업을 마치고 올게요. 4. 상품을 운반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1. 보통 아침에 해요. 보통 아침에 해요. 2. 내일까지 끝내야 해요. 3. 작업을 마치고 올게요. 4. 상품을 운반하고 있어요. 455번 455번 제가 아기 옷을 써 올까요? 1.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제가 사 올게요. 3. 3. 아니요, 저에게 주세요. 4. 아니요, 지금 사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아기 옷을 써 올까요? 1. 4.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사 올게요. 네, 제가 사 올게요. 3. 아니요, 저에게 주세요. 4. 아니요, 지금 사 오세요. 5. 6. 6. 5. 6. 10. 10.